가범먼 캠프에 도착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동네 산책을 나왔는데 저 아래로 게이스 스테이션이 보이고 그러니까 레스트 에리아가 되겠습니다 26번 도로 레스트 에리아 그 다음에 26번 도로 위를 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레스트 에리아 전경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 가지고 참 평화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또 저녁이랄지 내일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간직하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피어오지 말고 이 모습을 그대로 지켜다오 피어오지 말고 이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어오지 말고 이 모습을 간직합니다 이 모습을 준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어오지 말고 이 모습을 남아주시기 위해 피어오지 말고 이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7일 음력 대보름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범 캠프의 허클베리 인 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보름을 맞이해서 이곳에서 조촐하게 산행 겸 조그마한 이벤트를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화창할 줄로 알았는데 밖에는 비가 내려고 있고 또 보름달도 기대를 했는데 오늘 보름달을 보기는 참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날씨를 받아들이고 자연의 수능 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번 나들이를 즐겨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룻밤 묵을 숙소 입니다. 숙소는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밖에는 이렇게 뷰를 볼 수 있고 창문 담으로 저기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운틴 뷰. 마운틴 뷰. 체킹을 해서 본 느낌은 이 조그마한 방은 아마도 마운트 후드 등산객들을 위한 구조로 만들어졌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일찍 등산을 하게끔 그렇게 설계되었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조그마한 공간을 나름대로 아기자기 설계해 가지고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좋은 편의시설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잠만 자고 산행을 하고 그러겠군요. 또한 산행하고 나서 이곳에 들어와서 하룻밤씩 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집을 아마 만들어졌지 않나 방안을 꾸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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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고생을 재미로 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남자들은 말 많으면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 여자들이 책이 다 뒷감당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 지켜봐서 힘들어하면 안 한다고 했더니 부터. 재미죠. 재미. 그럴싸하네. 그럴따가 아니요 회장님. 고통 힘낼 정도. 그럼 언니 그 컵에다가 두 군데 따로 놓을까? 어 이거 그래야지. 소고기 입도록. 이거 하나만 해도 돼? 소고기 묵고. 유일한 소고기. 잘 먹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음. 좋은 맛이다. 그냥 아빠 오늘 생일날로 하자. 그러자. 다 하자. 2월 22일. 생일로 하자. 여보 선물도 준비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뭘 그렇게 써버린 거지. 아니 이 음식이 선물이지. 뭐 그 요즘 세상에도. 다들 점심 안 드시고 오셨나 봐. 안 먹었죠. 아침 먹고. 아침만 먹고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온 거 같아. 아 초실하게 누가 점심을 먹고 와. 아빠한테 맛있어. 점심을 안 먹으면 너무 저녁때 될 것 같아서. 내가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 쩔어 하자 한 번? 쩔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무튼. 한 잔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음식 준비한 일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맞아.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맛있다. 근데 음식 사람이 이게. 요새 또 이제 음식을 하는 거에 집이거든요. 어. 하하하하하. 요새는 또 슈링 스캠피 해 먹는 데가 누가 나오더라고. 이탈리언들 남자가.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매웠지. 그래서 내가 요새 맨날 음식들을 잘 마 그랬더니. 나 벌어. 아이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것도 조금 더 많이. 맛있어. 근데 또 술. 할밥에는 김이 맛있어. 맛있어. 음식에다가 실패가 너무 저리면서 음식이 아닌가. 먹어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먹어야 돼. 그럼 먹어야 돼. 아깝지.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게 음식이 없잖아. 원래가. 대충 어떻게 가면 좋지. 요리용가들이 가족들이 많이 먹잖아. 맞아. 응. 오늘 사람 먹는 날이 남을 먹는 날이야. 하하하하. 우리 맛이 없는 줄 알고 안 갖고 왔어. 면이 괜찮다고 그랬다. 저번에 사던 거. 맛있어. 면이 안 가지고 오려고 맛없다고 그래. 아 그랬구나. 아니 어떡하나. 솔직히 이번에는 국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야 돼. 음. 그래서 안 가져왔어. 우리 진짜 보름 밥 참 맛있게 잘 해보고 있네요. 예예. 아이고. 또 한 번. 한 사람의 획을 하나 그어보는 스타트를 한 번. 여성분들이 고생한 덕에. 예예예. 입이 호강하네요. 예예. 예예. 많이 드세요. 수고 많으시니까. 예옥도. 올 한해도 좀 열심히. 잘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예. 입게장 끓여서 전부 쳐서. 하나씩 먹겠습니다. 이게 나물이 몇 가지예요 그냥. 그 나물로 지금. 입게장 한번 보내. 네. 애들 고등학교 때. 한번 즐겨봐요. 오늘 우리. 한번 서고한 안바람에. 저게 이 음식들이. 예. 전부 다 이렇게. 입에 딱 맞네. 어. 다행이네요. 약박도 맞고. 그다음에 철박도 맞고. 네. 암튼 고마워. 고마워요. 맛있게. 먹으면서. 지켜보자고요. 오늘 하루. 우리가 먹으면. 다 괜찮은데. 응. 그렇게 하는. 형이자 오셨어? 쏘리. 하이. 쏘리 받으니. 오케이? 나이스 굿. 오케이. 컴온. 외출 준비. 예. 완료. 아니. 열었어. 어. 완료. 완료. 저기. 저렇게 해고 가자고. 네. 저희는 그냥. 여기 조금 차게. 예예. 어머니 먹어가지고. 지금. 몸이 두네. 두네.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귀여워. 두개 샀어. 저기. 냉타고 갔어요. 그.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좀. 휴일을 취했다가. 지금 외출 준비하고 있죠. 네. 어디 갈까요? 밝기 다른 데로.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얼음 흐리잖아요. 저녁에는. 참. 여기. 와인도 한 잔 마시고. 내가 오늘. 눈이 밝기. 아이고. 좋아하신거 봐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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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까지 활짝 열어주고 진짜 완전히 환영받네 완전히 우리 그냥 VRP네 VRP 아니 괜찮은거 좋다 어우 추워 온다 바람이 좋아 좋아 오늘 우리 신발 보내줘야 저랑 여기 좋다 이거 안 괜찮아요 이거 저쪽이요? 아 이쪽 위쪽으로 네 신발 바꿔주시나요? 신발 열어가지고 나랑 괜찮아요 우리 어디 가자 이로 가고 어딜가 위로 간다니? 오늘 보름달은 안 뜨고 대신에 라이시 좀 있네요 라이시 보름달라고 생각하고 걸어봅시다 예예 어 저기 산골 리조트 마을에 풍경이 어떤가 한번 둘러봅시다 예예 예 친봉하니 라치로 가야된다고 아까 그 남자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아 그 사람이 여기 왔으면 거길 가야된다 그리고 어? 우리가 많이 가는덴데 거기 어 어 우리는 거기 자주 갔으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뭘 모르고 그런거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르고 저게는 왜 눈이 이렇게 깨끗해 어 세라씨 왈 눈이 깨끗하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잡습니다 어 네 꼭 좋으네요 오케이 오늘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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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앞에 저것도 멋있다 저기 저기 우와 저기 나름 멋있는 운치있고 그러니까 방에도 발구경이 아니라 눈구경? 저기 제가 우리방이요 우리방이요? 우리방이요? 우리방이 두번째 세번째? 가운데 아니야? 아닙니다 세번째는 끝에 우리방은 저거 끝이요 끝 문 올려놨죠 언니가 거기잖아 어 아하 자 우리 오늘 이제 이제 가봅시다 네 다리를 역할을 해주잖아 저기서 다리를 역할을 해주잖아 저기서 다리를 역할을 해주잖아 저기서 우리 여성회원님들 음식회원이라고 고생하셨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데마다 전부 들리십쇼 네 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뭐 어 저기 명진씨가 발길이 닿았네 한번 가고 싶은가 한번 가볼까 아 저거구요 별거 아니다 아 이리와 이제 이쪽으로 여기로 이제 식당 글레이서 퍼블릭 하우스 빙하 빙하 퍼블릭 하우스 멋있는 집 앞에서 포즈를 오늘 우리가 왜 여기가 왔죠 정남씨 대보름 맞이 대보름 맞이로 왔는데요 달빛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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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옆에 피해가 나이터가 넘겨주네요 응 아쉬운데로 처음 한번 트라이 해보는거죠 우리 어쩔 수 없어 근데 자연이 좋네 보름달이 뜬다면 아프지 금상 심하겠지만 아쉬운데 이것도 만족을 해야죠 아 아 아 이 조명사 누구야 이거 와 아 이거 아 아 비상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한번 해 어 아주 그냥 뭐 좋은데 아주 색이 매치 잘 됩니다 아 이 조명사 끝내줍니다 자 와 이 조명사 끝내준다 누군지 몰라도 그대들은 누군겨 어디서 왔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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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 아 들어갈게요 들어가시고 들어가요 으 고맙습니다 아 아 흑 갈비색 여행이야 너무 예뻐 어 아 나 하구의 하구에 여신은 말 두 분, 피오는 날 눈 위에 서 있는 기분이 어때요? 눈 위에 서 있는 기분이 어때요? 이것도 또 이색정기라서 따로 괜찮네요. 발법에 체조도 하고 우리는 괜찮은데 남들이 보기엔 좋은데 머리에 꾹 꽂았나 봐라 여기 방울 꽂았네 여기 방울 꽂았네 방울 꽂았네 빨리 와 방울 꽂았네 방울 꽂아서 들어가 몸무게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 같아 안으로 눈 위에 비도 오고 달빛 대신에 이게 뭐야 프레시부터 달빛 대신 하자 나름 춥다 안 춥다 춥죠? 네 나이를 잘 갚았네 눈이 있어도 별로 춥지 않잖아요 너무 좋아요 참 좋아 눈 위에 오면 이렇게 안 춥지? 이렇게 오구오구 오구오구 1, 2, 1, 3, 4, 5, 4, 4, 5, 5, 5, 6, 7, 5, 7, 8, 7, 10, 11, 13, 14, 15, 16, 22, 16, 22,23, 11,26, 18,23, 18,24, 25,18,24, 18,25, 18, 45,24, 18,21, 18,29, 20,24, 18,24, 18,31,服, 18,29,22, 19,29,29,20, 18,24,19,25,16,18,19,19,20,18,24, 18,24, 18,24, 18,22,23,18,24, 18,29,22,19,21,21,24,20,21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막 춥고 어스키처럼 탔네 그때도 식당에 막 와가라고 예약해서 그랬잖아 지금 사람 하나도 없어 아까도 세 사람 있더라 오셨어? 우리 장수야? 어? 전하셨어? 아니? 민희야 여기는 버스! 미싱하다가 바라봤구나 버스 기다리는 포스다 그러니까 저기서 보았죠? 그게 아니야 안 되니까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저기서 봤다고 아니 우리가 그리 갈 건데 왜 건너와요? 아니 지금 뭐 하도 안 하소 여기 이동으로 갈 때랑 저밖에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할라 그랬었는데 왜 왔대? 할라 그랬는데 그래 그래 으응 내가 그 안에다 바라봐 내가 안된다 스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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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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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 와우 너무 좋았다 우리 한잔 챙겨봅시다 우리 한잔 챙겨봅시다 우리 한잔 챙겨봅시다 자 와 와 이 부미라 한국어로? 이 부미라 한국어로? 다시 한 번? 아예 아주 자연스러운 말 아주 자연스러운 말 그 말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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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우와 이땐이에요 저요 어! 그가 여러가지? 아뇨 비주얼? 네 아뇨 어떻게 알고 계실나요? 아 한 땡요 제 누가 좋은 시간 지났어요 한국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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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금 더 배우고 싶어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얼마에요? 문제는... 에이동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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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저거 가지고 한번 해 볼게 그래가지고 회 뜬다고 하더라고 근데 춘치 회가 아주 맛있어 칼퍼냐는 바다가 넓으니까 맨 바다가서 바다 고기 산에는 산상 바다에는 회상 그지 하늘에 고도림들 열렸어요? 저게 고도림도 전방? 아이고 여기 여기 너는 전방이 멋있었니? 집에서 볼 수 없는 하늘에는 까마귀가 날고 미국에서는 까마귀가 지나가는 사람이 맛있다고 말을 안하네 두 개가 세게 써붙여 어머니 너무 던젓이 많아요 이른 아침 호텔 주변의 풍경입니다 지금 눈보라가 휘놀리고 있고 주변의 차들이 눈으로 전부 덮여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스키타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밤새 내 차가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지금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네 굿머리 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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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러지마 오 제 축복이 아냐 그래도 색다른 경험이죠 네 코로나가 아니라 자 우리 키 갖다줄까요? 키 갖다줘 체크아웃이야 체크아웃 키? 잘잤어요? 네 키 니탈하겠습니다 완전히 꼼꼼 얼었어 응 갖다 놓고 올게 나 니탈 우리 또 은차를 정년이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거 미국 와서 이런거 몇번이 봤어? 이런 이런 차를 이렇게 눈으로부터 이거 뭐랄까 청소 온다 할까 옛날에 농부했을 때 동부했을 때 했어요? 예 아 참 오랜만에 하네 그러면 아 근데 꼬다듬꼬다듬게 저기 어 많이 오는 이네 그렇다 자 이게 많이 왔네요 대박 자리 끄라 허클베리 딱 하루가 좀 짧긴 하다마는 희자리 하하수상은 올똥말똥하여라 다시 맛만 먹으면 오는데 허클베리 이리는 아디오스 다른데로 이제 다른데로 오게되면 아디오스 딱 좋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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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면은 비율이 내리는 이 모습이 진짜 저기 한번 갔다올까 스키 탄데 또 또 한번 갔다올까 이따가 이제 다 청소 다 하고 아 이제 또 비오집었다고 아니 아니 왔으니까 어제 너무 안찍 여기 못 놀았어 어제 와버린다 아 아버지 우리 가야 돼 왜 그래? 다음 스케줄 아 다음 스케줄? 누구맘대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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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이대로 가면 아쉬움을 꺼냈어 어허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눈 많이 내린다 이거 눈보라 히머라 치는 눈보라라고 표현하고 싶다 아 참 동경동 정확한 많이 왔다 완전 예쁘다 여기 진짜 착각이다 여기 좀 와요 아 좋다 자 자 어 어 어 어 어 이거 없었으면 어제 온 거 별 의미가 없을 뻔했어요 아 올라가세요 으 으 으 야 입주인이라고 내일 모레 범인데 이거 마지막 눈이 마지막 장식하는가 발악을 하는가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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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걷고 있어요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으 으 아 아 진짜 좋습니다 오늘 아 이거 없었으면 진짜 아쉬울뻔 했어요 아 맞아요 네 나도 그냥 그 체크아웃하고 내려가기가 좀 뭐했는데 네 다행이네 근데 이렇게 눈이 펄펄 내려주고 정말 아름다운 이 설경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우리 아 누구라 그래야돼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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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뭐 다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탁월한 선택을 또 하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탁월한 선택이 아닐 줄 알았는데 하하 지금 이 순간에 아 정말 좋습니다 상자 이 나무들이랑 선이야 아이고 이리와 너도 여기 앉아 오케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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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오오 오오 찬양 그렇게 착각받고 앉아도 돼 아...차 아...차... 장날보다 너무 편하네 너무 편하네 진짜 너무 편하네 우리 장날비 일어나봐 오케이 그녀가 불러? 아... 우리 얼굴을 막힐지 지금 어... 여기가 오늘 이 터널 안에 얼핏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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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